27일 수원시가 한국철도공사, 수원 다시서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노숙인 일자리 협력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협약을 통해 근로우욕이 있는 수원역 주변 노숙인을 채용해 수원역 광장 등 환경미화 업무를 맡기게 됩니다. 한국철도공사는 일자리와 급여 지원을,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참여자 선발을, 수원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. 우리 노숙인들이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 시에서도 같이 함께 노력하면서 다 함께 잘 살 수 있게 그리고 또 온전하게 살 수 있게끔 협력하는 데 운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